자, 2020 SBS 연예대상 신인상 수상자는요 집사부일체 차은우 씨, 미운 우리 새끼의 오민석 씨, 모비딕 제시의 쇼토뷰의 제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시, 뭐. 안녕하세요. 아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저 왜 왔는지 몰라서. 편하게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도 요를 안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제시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쇼토뷰 때문에 상을 받게 됐는데, 신인상? 네. 이름을 안 적었어요. 그래서 일단 한진 피디님 너무 감사드리고, 쇼토뷰를 다 믿어주는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마이갓! 제시, 고파, 컴마! 아, 그리고 우리, 저를 믿어줬던 그리, 제가 사실 처음으로 MC 하거든요, 쇼토뷰 하면서. SBS 너무 사랑하고요.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팬들 그리고, 싸이 오빠, 피네이션, 우리 스태프 모두 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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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